과거 잠실 개발을 앞두고 잠실도에 살던 원주민들에게 똑같이 땅을 주며 이주를 권했답니다. 때문에 크기와 모양이 모두 같다는데요. 지금 여기가 원래 원주민들이 이주해 오시면서 정부에서 땅을 분양받은 거군요. 그렇죠. 줬죠. 말하자면 이주하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30평씩 배정을 해준 거예요. 잠실도는 한강 상류에서 내려온 모래와 퇴적물이 쌓여 형성된 하천 내구의 섬이었답니다. 그곳엔 세뇌, 잠실, 불현마을 이렇게 세 마을이 있었다는데요. 잠실도가 육지가 된 것은 1970년대 잠실지구 종합개발계획을 시행하며 육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곳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업지역이 형성됐습니다. 그 가운데 100호가 넘는 세뇌마을 사람들은 잠실본동 세마을시장 주변으로 집단 이주했고 그 일대를 신천 또는 세마을이라고 불렀답니다. 이게 세뇌내력입니다. 과거 잠실도 일대는 조선시대부터 누에를 치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때문에 동네 이름도 누에 잠자를 써 잠실이 됐다는데요. 한국전쟁 이후엔 주민 모두가 밭농사를 지어 생활했습니다. 아직 이곳엔 과거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데요. 이게 뽕나무입니다, 뽕나무. 이 뽕열매가 내려앉아가고 새카맣게 됐잖아요. 오디, 오디. 옛날에는 이거 맛있게 먹었어요. 우리 동네에 이제 상징하는 나무죠. 우리 동네에 잠실을 상징하는 나무죠. 동네 공원에는 아직도 뽕나무 여러 그루가 서 있습니다. 이곳이 뽕잎을 먹여 누에를 치던 동네라는 걸 바로 이 나무들이 증명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새마을 시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 잡은 석촌 호수. 서울을 대표하는 호수공원인데요. 송파, 대로를 기준으로 동호와 서호로 나뉘며 사계절 색다른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호수가 있고 이 숲이 있고 이 석촌 호수가 가까이 와서 보니까 정말 좋았네. 무심코 지켜라. 무심코 지켜라.